자, 세븐! 세븐 팀 안녕하세요, 세븐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아주 기숙적인 인사죠? 우리 세븐지 멤버들이 여기 왜 모였을까요? 아, 멤버였죠? 거기 머리 빨간 박스에 한번 왜 모였는지 발표해봐요. 아, 제가 봤을 때는! 아, 저희가! 뮤직비디오 볼 수가! 천만 뮤직비디오 볼 수가! 저희 캐럭분들이 저희 뮤직비디오를 참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나도 박수 칠 일인데요, 형? 박수 주세요! 천만 씨! 그래서 저희가 뭘 하죠, 우리?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박수 뮤비를 다 같이 보면서 코멘트를 하는 시간! 일명 박수 뮤비 코멘터리!